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27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에서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1명 늘어나는 등 4명이 확진됐고 강릉 4명, 동해 3명, 속초 2명, 춘천과 태백에서 1명씩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원주에서 16명 등 7개 시군에서 27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186명,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5,537명입니다. 강원도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이번 주 들어 강원도의 확진자는 121명으로 하루 평균 30.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248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35.4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강원도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8월 첫째 주 26.7명을 시작으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가장 높았던 것은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44.9명입니다. 오는 6일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각 시군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며 강원상품권, 제로페이에만 가입된 상점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6,900곳으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는 대상 업체 1만 4천 곳의 49%에 불과해 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한편 신용체크카드와 원주사랑카드는 6일부터 홈페이지와 원주사랑상품권 앱으로 선불카드와 은행 방문 접수는 13일부터 유일제로 진행됩니다. 2021 강원 일자리 원주권 박람회가 원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원주권 박람회는 31개 기업이 182명의 채용을 진행하며 이 중 25개 기업이 오늘 현장 면접을 벌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등 혁신도시내 공기업 4곳도 채용설명회를 열고 채용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에 열리고 있는 강원 일자리 박람회는 오는 7일 춘천, 16일 강릉, 17일 홍천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해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원주시의회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예산이 반영된 1조 9,089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등이 포함된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 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문막교 재가설의 4차선 확장 필요성과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지약순주교 재조명 사업 추진 등이 제안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원주시 국도 42호선 문막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65톤 대형 트레일러가 앞서 있던 25톤 화물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고 트레일러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진압과 사고 처리로 일대 교통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중 A씨의 트레일러가 갑자기 뒤에서 추돌했다는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창 박림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완료돼 이달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증설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국비 51억 원을 들여 하루 처리 용량 200톤 규모로 지어졌으며 절임배추 공장들이 입주해 있는 것을 감안해 염수처리를 위한 공법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 용량은 2배로 늘었고 방류수 수질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내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과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인지도 부족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사과농가를 돕기 위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성 사과를 추석 선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사과 장목반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횡성 전역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분석된 횡성 사과를 횡성의 8대 명품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올해 초 원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084%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뇌진탕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김 씨가 경찰에 자수하고 피해 보상을 한 점을 들어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